안녕하세요. 양말 커플입니다. 오빠, 우리가 저녁 먹자마자 달려왔는데 누가 탑 쌓아놓고 도망갔나봐. 진짜 높아. 서울타워야, 서울타워. 이러면 놓칠거죠? 오빠, 근데 올릴 수 있을까? 진짜 높아. 어? 불안불안한데? 가자, 가자. 너무 높다. 자, 그러면 한 번 더 알려주세요. 한 번 더. 지금. 과연? 아,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높아. 아니야? 어, 너무 높게 잡았는데? 와, 또 났어. 뭐 났어요? 잘 잡아. 그렇지. 아. 맞아? 아, 놓쳤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? 잘못 살겠어. 오, 아. 탑을 오빠 부셔야 되나? 오, 잘 들어간 것 같아, 오빠. 오, 올렸다. 아, 떨어졌어. 한 번 쌓아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? 아, 탑 다 쌓았어요. 아니요, 아직 안 나왔어요. 수담대기 옆에 가야지. 아, 하하하. 진짜 못 알아? 아, 하하하. 아, 하하. 어, 어, 간다 간다. 어, 간다 간다? 와, 하하하. 어? 아, 하, 이거는. 오빠, 금방 사장님 지나가신 거 알아? 어, 이거는 예정이 없었던 일인데. 아, 하, 시작 있다. 아, 하, 시작한다. 와 우리가 오빠 다 갖다 두고 가는 건 아니겠지?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. 뽑을 수 있는 친구들을 가다 가자. 빠졌어? 오 그거 뽑겠다. 오 나왔다. 오빠 하이파이프. 와 근데 이거 탑이 엄청 높아. 하이파이프. 이러면 사장님 놀라주. 탑만 딱 또 끝나는 거 아니지? 근데 사장님이 우리가 탑 쌓은 줄 알아. 나도 모르게 아까 탑 쌓았다 한 거 같은데. 그렇지. 그대로 헤딩. 이거 가져가야죠. 뭐야 벌써 끝났어? 이거 가져가야죠. 시간 진짜 빨라. 이거는 이거 무조건이지. 맞아 이대로 갈 순 없지. 가져갑니다. 과연. 갑니다. 오빠. 쉽지 않네요. 다시. 다 왔는데. 다시 가져갑니다. 다시. 쓸땅이라고 하죠. 가죠. 가죠. 과연. 갑니다. 아. 마지막 천원인데요. 오빠 이번에 나와야 돼. 와리가리를 한 번 쳐봐요. 빠지면 안 돼. 밀어 밀어. 밀어 밀어. 하이파이프. 예. 예. 오빠. 하나. 오빠 내 양산 뭐야? 특별 출연이야? 하나. 둘. 셋. 오빠. 우리가 세 개나 뽑았다고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좋아요. 구독.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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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